지난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이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죠.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구강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양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립 동대문 실버케어센터에 구강 보건실을 갖춘 치매 동행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유정 기자가 전합니다.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르신들은 이동의 어려움과 치과 접근성 부족으로 적절한 구강 검진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구강 건강은 영양관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로 치매 등 다양한 질병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하루 앞두고 국내 최초 치매 동행카페 1호점과 구강 보건실이 서울시립 동대문 실버케어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립 동대문 실버케어센터에 구강 보건실이 설치가 돼가지고 우리 입원한 환자들의 치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게 돼서 입원한 환자들이 건강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매우 보람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치매 동행카페에서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분들을 모시고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와 상담을 하고 환자와 가족분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또한 카페내에 설치되는 구강 보건실은 치과 의료진이 치과 진료와 구강 관리를 제공합니다. 구강 내에 불결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구강 내에 있는 세균들이 치매를 일으키는 데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강 내 위생 상태를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면 흡인성 폐렴이라든가 치매로 갈 확률이 훨씬 적지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오히려 나중에 치료비도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소통하고 구강 관리와 식사 관리에 통합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더 많은 치매동행 카페가 설치되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고맙습니다.